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노라인입니다. RDMS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학습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스터디팀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불합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불합격을 한 이유가 정해진 학습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부족한 상태로 시험을 응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주어진 학습량을 충분히 공부했음에도 시험에서 불합격을 하게 되면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불합격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요. 문제의 패턴을 암기하거나 지나친 완벽주의 학습 자세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시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패턴을 암기하는 경우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학교에서 치러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공부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시험의 특징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라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 깊은 개념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패턴을 암기하면 단기간에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능 시험은 어떤가요? 시험에 출제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다양한 수능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패턴을 암기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일부 쉬운 문제는 패턴 암기로 득점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패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개념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용되어 출제되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RDMS 시험은 중간 기말 시험보다는 수능 시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턴 암기보다는 본질적인 개념 학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간 기말 시험을 공부하듯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스스로 정해서 익숙한 내용만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개념을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문제의 패턴 자체를 암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의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정답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하실 때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본질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추천드릴 학습 방법은 주어진 교재, 예를 들면 대표적인 학습 교재인 버인 교재 이외에도 공부하고자 하는 개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충해주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불합격 원인을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지나친 완벽주의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RDMS 시험은 정답과 해설 및 기출문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불가능한 시험이 RDMS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요. 지나친 완벽주의의 자세로 공부를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완벽한 공부만을 지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인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험 특성상 완벽한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100%가 아닌 80%의 준비를 목표로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지름길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시험 환경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험을 종이로 된 시험지와 OMR 카드 답지를 이용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RDMS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이 되는데요. 두세 시간 동안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집중하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응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게다가 영어로 된 문제를 풀어야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합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환경에 빠르게 저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컴퓨터로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데이비스 CD 문제를 구입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CD 문제집을 구매하면 컴퓨터에 설치해서 모니터 테스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시간 설정도 가능하고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실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재를 구매해서 주기적으로 문제풀이 훈련을 해주시면 실제 시험에서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재 구매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아래쪽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불합격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합격을 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다음 시험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